자 GD 컴백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죠 이제는 다 약간 좀 인상 찌뿌려지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자 다음 소식 트리플스타 전처 과거폭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좀 주세요 지금 뭐야 랄표야 이게 지금 제대로 준거 맞아? 니가 저거 쳐서 들어가봐라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제대로 줘 링크 좀 아 링크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냐 어? 뭐야 이게 잘 들어가냐 아니 이 녀석아 어 그 H 앞까지 복사하셔야 되나? 아니 그니까 내가 좀 하기 편하게 링크 좀 해달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를 못하면 어떡해 임마 아니 링크를 뭔 4가지를 이렇게 해주면 어떡해? 니가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 이게 매체제는 그게 안 돼요 띄어쓰기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나는 되는데? 저는 안 되는데 나는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답답하다 답답해 네 자 여기까지 비호감 연기 아냐아냐 니가 비호감 링크를 줬기 때문에 아냐 시작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네 어 트리플스타 그 흑가 어 흑백요리사에 나온 그 백수저 어 흑수저 흑수저로 나왔나? 네 흑수저입니다 아 흑수저구나 아 그래 흑수저 중에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출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트리플스타님 그 여성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뭔가 시크하면서 이미지도 그리고 뭔가 좀 샤프한 그런 스마트한 이미지 예 그리고 인터뷰 때도 인상 깊었던 내용이 바로 백종원 선생님께서 제 음식에 담긴 이 디테일을 아실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미슐랭 쓰리스타 레스토랑에서 어 있었고 유학파 출신이고요 예 이 터진 이슈가 이번에 무슨 내용이냐면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있냐 뭐가 있냐 그냥 흑수없는 새끼 그냥 건드린 거지 나 병신 미친놈 쓰레기니까 그냥 그냥 그랬던 거야 나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리고 뭐 요약 좀 줘봐봐 요약돈 이걸 다 볼 수 없잖아 걔 딱 두 달이나 한 달 만났잖아 어? 걔 만난 것도 내가 자기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진짜 미친놈이었어 걔 나 뭐라도 진짜 입고 싶어서 뭐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걔 만났는데 자기가 연락을 하고 만난 순간 그 ㅅㄴ은 다 잊어버리더라 그래서 자기 만난 자기 만난 날 자기랑 헤어지고 바로 연락해가지고 야 이 ㅅㄴ 진짜 내가 그 지랄하고 나서 인스타 찾아본 거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ㅅㄴ이 우리 결혼하는데 혁꼬이 할까 봐 진짜 진짜 그래서 찾아본 거야 나 이제 거짓말 할 이유도 없구나 그냥 탁 털어놓는 거야 정말 진짜 그래서 인스타 찾아본 거 인스타 사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알아 ㅅㄴ처럼 어떻게 해서 딱딱하거나 똑딱하거나 맞아 자 이게 뭐냐면 어 트리플스타는 여자 A, B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자 A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자 B는 잠수이별을 하게 됩니다 트리플스타는 잠수이별이 아니고 그냥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연락을 안 했었다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반대로 여자 B는 계속 연락을 했는데 씹혔다고 서로 입장 차이인 거죠 서로 입장 차이인 거죠 심지어 트리플스타의 레스토랑 공식 인스타로 DM도 보냈었다고 그 DM 덕분에 여자 A가 여자 A가 여자 B의 존재와 양다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연애하는 그 기간 동안 두 명이 겹친 거예요 이번에 취재가 시작이 됐고 트리플스타는 갑자기 잠수 이후 처음으로 여자 B에게 연락을 합니다 흑백요리사로 좀 인기를 얻게 됐고 주목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방송활동이나 이제 여러가지 사업적으로 음 뭔가 이제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활동을 박차를 가하려고 할 때 딱 요때 폭로가 터진 건데요 어 여자 A와 결혼을 했죠 네 결혼 3개월 만에 어 이혼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만에 네 예 예 A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요 아무래도 인스타 DM 때문에 어 알게 된 거겠죠 연애 기간이 겹치고 이 여자 뭐냐 하고 물어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보셨던 이 녹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랑한 적 없었고 그냥 어 내가 미친 짓 했다 인정한다 그러나 이게 트리플스타가 녹취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저 여자는 그냥 내가 미쳤었나봐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트리플스타가 결국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정신적인 바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나 정말 너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뻔할 뻔짜죠 그냥 근데 여자 A는 이 이혼을 요구한 여자 A는 트리플스타랑 저는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관계가 좀 약간 기괴해요 네 그러니까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헤어지면 되는 건데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그 과정이 좀 뭔가 그런 커플들 있잖아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못 끼치는 걸 서로 알면서도 계속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정말 말 그대로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 네 그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 A는 트리플스타가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난 여자였어요 그때 학생이던 트리플스타는 유학생이었죠 미슐랭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려면은 원래 유학생이나 이런 신분으로는 절대로 그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여자 A의 주장입니다 어 그래서 관련 인맥을 여자 A가 남자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맥을 찾아서 샤넬 명품백 두 개를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레스토랑에 취직을 할 수 있게끔 꽂아준 거예요 그렇게 여자 A는 주장을 하고요 미슐랭 레스토랑은 유명 요리학교들의 졸업 시즌이면 이력서가 미친 듯이 간대요 완전 그냥 엘리트 코스인 레스토랑인데요 심지어 트리플스타는 학생 신분이 있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인맥과 이 샤넬 백의 로비 덕분이었는지 면접을 보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자 A의 주장입니다 트리플스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내가 정당하게 이메일을 넣어서 들어간 거예요 날 거기에 꽂기 위해서 인맥을 동원하고 명품백을 선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난 지니어브를 따지고 싶지 않고 그냥 굳이 그거에 대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뭐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내 성격이에요 라고 부인을 하지만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에 본인은 이메일로 이력서를 넣어서 정당하게 들어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트리플스타는 여자 A와 사귈 때 뭘 잘못할 때마다 이제 반성 여기서부터 좀 뭔가 내가 느끼기에 이 둘은 이상한 관계다 라고 느껴진 거는 이 부분이에요 반성문이 40장이 넘는데요 반성문이 그 중에서 약간 대중들에게 있어서 좀 뭔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이 두 개에요 옷을 야하게 입은 여자 손님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불 꺼진 창고에서 CCTV를 관제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몰래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음 요거 이 내용 이쁜 손님이 있어서 CCTV 영상으로 들여다본 것 이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그 CCTV의 피사체가 누군가 나를 계속 CCTV로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좀 불쾌하겠죠 잘못한 게 맞죠 예 나는 쓰레기다 여자를 좋아한다 더러운 탐욕을 품고 내게 엄청난 사랑을 줬던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예 이 여자 A분이 이 전 연인 A분이 디스패치에다가 공개한 반성문 중 일부인데 이 반성문이 40장이 넘어간다고 여자 A는 트리플스타 사귈 때 여자 문제 때문에 힘들었었다고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요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이 전문용어로 NTR이라 그러죠 네토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나의 연인이 나의 파트너가 다른 남성과 관계하는 것을 원하는 것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려고 했었다는 거 음 뭐 그런 에 이게 뭐 일단은 여자들이 보기에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죠 어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 예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에 그래서 그런 이 성향이 있어가지고 뭐 요구를 했었다고 하네요 예 도저히 흑백요리사에 나왔었던 이 트리플스타의 이미지왕은 이미지랑 완전 상반된 느낌이죠 되게 지적이고 그런 할말만 딱딱딱하는 그런 되게 약간은 좀 차가우면서도 그런 이미지인데 한 번씩 웃는 모습이 보이면 여자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뭐 흑백요리사에 다들 보셨잖아요 그죠 이미지가 딱 그래요 약간 SG연업이 그 이석훈 이석훈님 느낌 같다고 해야 되나 안경이 잘 어울리고 요리를 되게 멋있게 이 집중에 여자들이 빠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남자가 섹시하다고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본업을 굉장히 열중해서 집중해서 집중해서 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 보고 되게 책임감 있게 느끼고 섹시하다고 느낍니다 거기에 피부도 좋고 얼굴도 반반하잖아요 트리플스타님 저는 약간 이석훈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여자들한테 인기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TV 출연하기 전에 여자 문제가 조금 많이 복잡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트리플스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디스패치가 반성문에 그렇게 써져 있다고 하자 기억이 잘 안 난다며 부인을 했다고 해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중이라고 합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다 라고 봐야겠죠 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일단 여자관계 복잡하고 물란한 거 예 물란한 걸 참 싫어합니다 음 근데 아무래도 좀 주측이 여성분들이 많았죠 단독 인터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A씨가 그와의 과거는 상처였다 전부인과 전여친 예 이게 이제 반성문 내용들이고요 디스패치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요거 조금 충격적입니다 어 트리플스타 님이에요 요 내용 2023년 9월 5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트리플스타의 지인과 둘이 이별을 했어요 여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별을 했는데 트리플스타의 지인과 헤어진 결별한 A씨 와 둘이 사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트리플스타는 화가 나서 이런 내용으로 카톡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정말 많이 참고 있을 만큼 화가 정말 많이 나는데 진짜 나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은데 넌 여자들이랑 좋은 레스토랑에서 술 마시고 밥 먹고 있을 때 난 집세까지 내면서 가정부처럼 청소하고 밥했어 널 위해 뒷바라지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 미안해 그런 일들이 수십 번까지 쌓였는데 내가 어떻게 제정신이니 그래 그래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 정말 최악이네 라는 내용입니다 내 자식들에게 불명의를 주면 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다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바로 잡을 거야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도 나중에 내 가정이 생겼는데 네가 그러면 나도 다 죽일 것 같아 서로에게 뭔가 이 내용만으로 보면 서로에게 좀 피해주지 말자 어 우리는 끝난 사이고 우리는 악연이다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각자 인생을 살자 근데 뭔가 미련이 좀 있어 보이는 쪽은 바로 트리플스타님 같아요 칼질죽은 진짜 쉽게 나온 내용이 아닌데 과거의 파편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과 사귀건 누구랑 사귀건 알바노이고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연락을 해서 내 지인과 사귀는 전처가 굉장히 얄미운 거죠 교제와 결혼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감을 겪었습니다 전 기억에서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거가 살아나서 저를 힘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둘의 마지막 카톡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우리 서로 나중에 자식을 낳고 그래도 피해주지 말자 결국 이렇게 내용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자 이제 A씨의 주장은 그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흑백요리사는 올해 이제 방영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죠 근데 A씨의 주장은 딱 그겁니다 다 좋다 요리를 해도 되고 니가 그만큼 나랑 사귀면서 열정적으로 해왔던 일이고 거기 얼마나 진심인지 안다 난 그 앞길까지 막고 싶진 않다 다만 대중적으로 뭔가 얼굴을 비추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보고 싶지 않거든 TV에서 어 그냥 업장 운영하면서 일반인 이 셰프로 살아가라 방송 출연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내용이에요 네 결혼을 했는데 3개월 뒤에 이혼했고 근데 웃긴 게 결혼식을 먼저 하고 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서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처가 아니라 전 연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한 이런 케이스들이 또 덜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온 B씨 아주 비참하겠죠 이 둘의 관계에 뭔가 엑스트라 주연도 아닌 조연 같은 느낌으로 있었으니 B씨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무 설명도 없이 이별당했어요 사과라도 받으려고 했지만 연락도 안 됐어요 B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씨는 트리플스타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트리드에 트리드가 이제 그 트리플스타가 몸담았던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드 공식 어 인스타그램에 DM을 보냈습니다 음 B씨는 뒤늦게 트리플스타가 양다리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된 경위가 어 트리드의 인스타 계정을 관리하는 이 업무를 트리플스타가 맡고 있었고 트리플스타와 연인이었던 A씨가 트리플스타의 인스타그램 이 접근 권한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B씨가 보낸 이 DM을 A씨도 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둘은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B씨를 길게 만나진 않았습니다 1,2개월 만났습니다 이후 연락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그가 흑백요리사를 통해 단숨에 스타 셰프가 됐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트리드 역시 유명 레스토랑으로 등극했다 그의 등장은 미식 세계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A씨와 B씨에게는 악몽이다 두 사람은 잊고 싶은 기억이 되살아났다 라고 하소연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단 대중매체에선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A씨와 B씨는 동일하게 이런 주장을 합니다 A와 B씨는 디스패치에 트리플스타의 과거를 제보했습니다 사생활 논란 미슐랭 취업 로비 폭언 및 협박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리플스타는 해당 논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A와 B씨의 주장과 트리플스타의 해명을 일문일답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트리플스타와 2014년 굉장히 오래된 사이네요 10년이 됐어요 A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트리플스타는 르꼬르동 블루의 유학생이었다 A씨는 트리플스타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아까 그리고 카톡 내용에 보면 니 뒷바라지하고 매번 집청소하고 정말 너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아주 뒷바라지를 했던 것 같아요 여자가 사랑을 하는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취업시키기 위해 샤넬백으로 로비를 했다 이거 정말 트리플스타가 원하는 레스토랑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미국에서 친하게 지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 친구가 아틀리에 크렌과 베노에 연줄이 있었다고 결혼할 친구인데 아직 학생이다 경력이 없어서 취업이 안된다며 언니에게 부탁했다 꼭 은혜를 갖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샤넬백은 선물로 줬다는데 짙은 빨간색의 골드체인이 달린 리미티드 에디션 A씨가 남친을 잘 부탁한다며 두 개를 사왔었다 로비가 취업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트리플스타는 당시 유학생일 뿐이었다 미국에는 요리학교도 엄청 많기 때문에 졸업시즌이면 이력사가 쏟아지는데 경력 없는 유학생 딸이가 미슐랭에 들어간다?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베노의 취업 과정은 Y씨가 베노의 투자자 친분이 있었다 코리 리시의 포화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트리플스타는 우리 인맥을 통해 베노의 면접볼 기회를 얻었다 이게 굉장히 좀 내용이 구체적인 걸 보면 하긴 뭐 진짜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뭘 믿고 트리플스타를 취업시켜주겠어요 다 이런 유명 레스토랑에 취업하게 된 것은 전부 다 이 경력과 커리어로 다 남게 되는 것인데 쉽게 들어가기 힘든 곳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약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본인의 경력마저 망가질까봐 A씨가 얘기하기로는 샤넬백으로 채용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노에서 3개월 동안 무급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죽어라 열심히 했고요 한 달 만에 정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샤넬백 때문일까요? 내가 수석 셰프에게 인정받아서 아닐까요? 본인의 노력으로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지 샤넬백을 줬다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근데 저는 이거는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샤넬백 플러스 트리플스타의 열정 까지 합해진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둘의 노력이 있었죠 그러나 샤넬백이 없었다면 이 열정을 보일 수도 없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그러나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 너무나도 불명예스럽죠 그래서 모든 커리어가 작살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씨와 통화할 때 샤넬백 로비 부분을 부인하지 않았냐 그게 내 성격입니다 A씨가 샤넬백을 존내만에 하는데 지니어브를 따지면 싸우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회피라고 봐야겠죠 이거 회피입니다 회피형 사랑과 반성 연애 결별 재결합 2014년도부터 22년까지 계속 이걸 반복했대요 진짜 전쟁같은 사랑을 했네요 이 사과문에 적힌 글씨만 해도 만 750자라고 합니다 수많은 반성과 사과 각오 다짐이 있었다 그중에서 문제되는거는 디스패치에서 요 세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 세개 요 세개의 내용은 결국은 음 어 애인이 있어도 여자에게 한눈판죄 어 그리고 음 뭔가 무슨 성욕이라 그러지 이상성욕 어 어떻게 된 성욕이라 그러지 그거 보고 왜곡된 왜곡된 성욕 어 이것은 바로 어 NTR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 A씨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반성문 10번의 그 내용에 대한 반성이 있는데요 본인이 쓰신거 아닌가요 지금 반성문을 갖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충수 같아요 매우 자충수입니다 이거 자충수입니다 예 필체대조 해보면 100% 나올텐데 쩝 음 자 이게 이제 B씨예요 안녕 오빠 잘 지내고 있어? 좋은 소식 들어서 연락했어 축하해 주려는 건 아니고 그분한테 연락하려다가 꾹 참고 오빠한테 먼저 하는 거야 오빠한테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어서 참 오래 기다렸어 내가 내가 더 나쁜 마음 먹기 전에 읽고 답장 줘 B씨가 바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순수한 사과를 바랬던 B씨예요 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쵸? 그쵸? 자 나를 잊기 위해 잠깐 만난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래서 B씨에 대한 흠을 잡기 시작했다 아 A씨는 거기다가 좀 약간 연인이자 쩐주였나봐요 돈이 많았나보다 이 여자분 트리드의 투자자였대요 레스토랑 창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줬대요 이런 여자가 어딨어요 거기다가 마케팅 등의 영역을 관장했다 이게 이제 바로 인스타그램의 접근 권한에 대한 거겠죠 인스타 접근 권한 트리드 인스타그램 관리도 A씨의 목이었고요 공식 계제로 정체모를 메시지를 받았는데 B씨가 보낸 DM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B라는 여자한테 인스타그램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이런 DM이 와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뭔가 수상하고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DM이 와있기 때문에 자 트리플스타와의 교제기간 약 4개월이었고 하루아침 만에 잠수이별을 당했다 B씨는 디스패치 자신의 인터뷰를 사용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 더이상 과거일로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 대신 자신의 입장문만을 전달했다 여자 문제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내가 그중에 한 명이 될 줄 몰랐다 다툼조차 없었고 보통의 연인처럼 교제하다 하루아침에 아무 설명도 이유도 없이 잠수이별을 당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시기에 다른 여러 여성분이랑 양다리를 걸치고 있더라고요 사과라도 받으려고 연락했지만 연락이 안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결혼과 가게를 오픈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배신감에 상처가 컸습니다 그렇게 마음속 상처로 묻어두고 저도 잊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흑백요리사를 봤는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주변에서 방송만 보고 사람 좋아보인다고 얘기할 때 방송의 이미지 메이킹이란 쩜쩜쩜 언젠가는 반드시 그 두 얼굴의 실체가 다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착한 척하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속이고 놀아놨는지 그동안 본인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매체에서 그 가식적인 얼굴을 그만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제 생각은 개인사 같아요 그냥 예 그냥 이런 개인사회까지도 대중들에게 알려져서 그러니까 참 잘했다고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예 그것이 저런 과거사까지 다 끄집어와갖고 저 사람을 이렇게 어 근데 일단 뭐 취업 비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방송에서 개 싹바가지 없는 이미지였으면 타격 0인데 엘리트의 바른생활 이미지 청년이라서 타격이 큰 거라고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랑 너무 반전이라서 그래서 조금 이미지가 깎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저는 솔직히 이런 남녀 문제는 그냥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사람들한테 제 욕해주세요 제 문제 있어요 제 과거에 CCTV로 여자 훔쳐봤어요 아니 뭐 몰카 설치한 것도 아니고 뭐 범죄를 저지른 것 같고 CCTV로 이쁜 여자 있는 테이블에서 그냥 그거 본 게 훔쳐봤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만은 참 그래 그럼 일거수 일투족 하나하나 다 끄집어가지고 사람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흑백유로에서 나오기 전에도 나왔을 때도 1화부터 4화까지 떴을 때도 내가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뭔가 사생활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락갈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 분명히 이게 지금 이만큼 인기가 많고 파장이 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형님 개인사라고는 하지만 사실혼에다가 잠수이별을 처당했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족같지 않을까요 잠수이별을 내가 당해본 적이 없지만 잠수이별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는 내가 더 잘 살고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당한 사람 족같긴 한데 그게 피해를 줬냐? 대중들한테? 뭐 이미지적으로 충격적일 수 있겠지 어? 난 솔직한 말로 그냥 진짜 그 김씨 아저씨 같은 경우도 그래 1박 2일에서 뭐 불륜을 했네 어째네 근데 그거 사실 개인사잖아 어? 그 사람이 어빌리티에 영향을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어? 나를 그러니까 학폭이랑은 좀 다른 거라고 봐 학폭이랑은 조금 다른 거 아니야? 어? 학폭은 개인사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어? 음 학폭이랑 결이 좀 다르다고 봐야지 폭력을 써가면서 괴롭히고 애들 위에 군림해서 학창시절 때 어떤 PTSD를 주고 어? 뭐 그런 걸 가지고 학폭이라고 하는 거지 뭐 연인관계로 뭐 바람피고 뭐 했다 젖혔다 이랬다 저랬다 결국은 욕해달라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보기 싫으면은 채널을 돌리면 돼 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어 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일일 비해 하는 이 아직까지도 이런 게 우리 유교 사상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 풀 영상 댓글도 저항받겠네 그렇지 또 트리플 스타 같은 인간이라고 하겠지 나한테 어?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뭐 이러면서 그런 걸로 하나하나 또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에휴 난 솔직한 말로 그냥 그렇게 욕 먹고 내가 저항받는 저항받고 또 이 영상이 올라가면 또 풀 영상 댓글로 나를 엄청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개인사 시제콜콜한 개인사를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어 음 코트 팬이면 코트도 바람 경력이 있어서 바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을 내가 그래 나도 바람 펴봤어 바람 펴봤는데 아니 다 내가 좋다는데 어떡하냐 어 그 중에 한 명만 어떻게 만나냐 어 아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어 그래 나한테 도덕적으로 머긋난 새끼라고 욕하더라도 그때는 그랬어 마음이 다 좋대 그냥 어 근데 얘도 만나고 싶고 쟤도 만나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나의 사랑이 공평하게 33.3%씩 갔었던 거야 난 근데 진짜 공평하게 사랑해줬다 나 진짜 내 마음 100이라면 33.3%씩 줬어 진짜 동등하게 공평하게 사랑해줬어 너도 양다리였냐 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 아무튼 이런 시시콜콜한 개인사 이젠 그만 알고 싶다 근데 이런게 여러분들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볼 수가 없게끔 만드는 요소인가 내가 과거에 뭐 바람을 폈다는게 어 영향을 안 끼치지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막 그렇게 바른 이미지로 방송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 근데 진짜 내가 평소에 너무 깨끗한 이미지로 방송하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낙차가 너무 큰 것 같아 내가 지금 언급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웅이 같은 애들 먹방하는 어 좀 되게 충격이 크지? 그런게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공비행을 하다 하는 사람이 이게 이미지가 너무 좀 충격적인 거면은 그 강도에 따라서 낙차가 너무 크니까 크 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